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예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레비기 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죽은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과 같이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그가 모르고 만졌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과실을 범하는 자가 된다 만약 그가 모르고 사람의 부정에 접촉하였다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였다가 후에 자기가 한 일을 깨달으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된다 누구든지 이런 과실을 범한 자는 자기가 과실을 범했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범한 그 과실에 대하여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의 암컷이나 암염소를 끌고 가서 나 여우와 앞에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만일 그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해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나 여우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대 그 목을 완전히 끊지 않고 비틀어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나머지 피는 재단 밑에 흘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규정대로 불에 태워 번제로 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되면 그는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하여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로 들여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향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전체를 바쳤다는 표로 그 가루 한 움큼을 집어다가 단에서 나 여우와에게 불로 태우는 태워 바치는 화재물 위에 얹어 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과실을 범한 그 사람을 위에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물의 나머지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의 경우와 같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나 여우와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면 그는 벌금으로 네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숫양을 나 여우와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허물을 씻는 속권제이다 그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범한 잘못에 대하여 자기가 바치도록 되어 있는 예물의 5분의 1을 더 추가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권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여우와가 그만 명령 중 하나를 모르고 범했을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므로 그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모세 네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숫양을 속권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가 모르고 범한 잘못에 대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가 나 여우와에게 잘못을 범했으니 이 속권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계속해서 레위기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부 다 흥미롭지만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 그것에 응하는 그것에 적망하는 재물을 바쳐서 그 죄를 사암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내가 사회적인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한테 와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그러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의 큰 차이는 세상의 세계관은 나와 내가 잘못을 한다면 그 잘못의 피해자 그 둘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성경의 세계관을 따르면 성경의 세계관에서는요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면 그 피해자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한테 내가 또 죄를 징게 된다는 거예요 삼각관계인 거죠 나의 잘못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 또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질서를 내가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이 하나님 관계에서의 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전제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용서받는 행위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바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에 맞춰서 재물이 다 다릅니다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소유가 없는 사람은 밀가루 같은 거 가져와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그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나의 유익 혹은 다른 사람 이 관계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내 삶의 부분 부분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샬롬의 질서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하는 결정이나 혹은 내가 하는 잘못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자녀의 관계도 나와 자녀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자녀 또 하나님 관계고 나의 배우자의 관계도 나와 배우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거고요 또 이웃들 이 사회에서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나의 관계도 그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 때로는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하루를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샬롬을 찾고 누리고 지켜가고 견뎌가고 이루어가는 거 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한다고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심을 우리가 말로는 인정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안에서 나의 위치 다른 사람과 사이의 그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 되시고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삶 속에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지켜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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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